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탐사 일당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더 탐사는 한동훈 장관 스토킹과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가짜뉴스로 무리를 빚더니만 급기야 한동훈 장관의 자택에 무단침입을 시도하여 한동훈 장관에게 공동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더 탐사 일당이 말입니다. 이제는 급기야 한동훈 장관의 집 주소까지 공개를 한 겁니다. 찬동훈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야권 극렬 지지층에 테러가 우려되는데 이들의 범죄 행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오늘 오전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법무장관 자택을 이런 식으로 무단침입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하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더 탐사가 재무덤을 스스로 파는 짓을 한 겁니다. 이로써 더 탐사 일당들에 대한 구속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친민주당 성향의 유튜브 채널 더 탐사가 한동훈 법무장관의 집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더 탐사는 오늘인 29일 긴급 응급 조치 결정문을 온라인에 공개했는데 이 결정문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하는 것 등입니다. 그런데 해당 결정문에는 한동훈 장관의 자택 주소 일부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이 노출이 된 주소만으로 한동훈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인데 더 탐사 측은 이 사진과 함께 한동훈 장관은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언론의 정당한 취재에 떳떳이 임하길 바란다. 어느 공직자도 경찰을 사설 경호업체로 유용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 더 탐사 측은 지난 27일 한동훈 장관이 사는 아파트 건물에 무단 침입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바 있는데 이들은 이날 한동훈 장관의 자택 문 앞까지 가서 벨을 누르거나 현관문 도어락을 해제하려고 시도를 했고 문 앞에 있던 개인 택배 상자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 자택의 아파트 동과 호수가 공개된 바 있는데 이번에 아파트 위치와 이름까지 공개를 한 겁니다. 즉 더 탐사가 한동훈 장관의 주소지를 공개한 겁니다. 이 한동훈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테러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 수서경찰서 측은 오늘 오전 한동훈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더 탐사 일당들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했는데 이자들이 계속해서 추가로 보복범죄 행위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긴급체포하고 구속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이들의 범죄 행각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장관 자택을 이런 식으로 무단침입하게 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의 칩을 무단침입한 더 탐사에 대해서 강경한 원칙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을 어긴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이냐는 지적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 발언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반지성주의로 지적할 때 같이 나왔는데 더 탐사의 행태 역시 반지성주의로 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한동훈 장관도 참석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분명히 나온 만큼 당장 경찰은 지체하지 말고 이 더 탐사 일당들을 긴급체포해서 구속수사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이 이들의 추가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원 역시 이들에게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들에게 법을 안 지킬 경우 어떤 고통에 따르는지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더 탐사 일당에게 정의구현의 철퇴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가지고 계신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훈이는 해수부 공무원 곡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대준 씨의 자진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정보를, 이 기밀 첩보들을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국정원, 해경 등 관계기관이 이대준 씨의 사건을 자진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민씨에서 감청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고 박지원촌 국정원장 역시 기관내부 첩보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달 24일과 25일 이틀 연속으로 서훈 전 실장을 불러서 이같이 판단하거나 지시한 의혹, 이 과정에서 문재인에게 보고된 내용과 그가 지시한 내용 등을 추궁했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으며 근거 없이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는데 그거는 네 주장이고 지금 드러난 정황과 증거, 진술들은 검찰 측 주장에 무게가 실립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서훈이가 이번 사건에서 차지하는 위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훈이의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검찰은 이 서훈이의 신병이 확보가 되면 또 다른 윗선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인데 조만간 박지원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가 모두 마무리가 되면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피의자들을 일관해서 기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서훈이가 하는 짓을 보니까 말입니다. 이 문재인이를 보호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모든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말입니다. 이 문재인이가 몰랐을 리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재인이에게 그 책임을 따져 물어야만 합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